히히 갓 왜 이런 쓰레기 캐릭터가 존재하지? 메가 크리스는 어째서 밸런스 패치를 하지 않았나 방 재구성 정상화 해줬잖아. 합하기 완화도 해줬잖아. 시너지 추가도 해줬잖아. 원구구 언구구 우우우우우우우우 아 내 복포 아 내 복포 복부와 무벗 Bronze 전등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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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카드가 아이 됐다 고통이 없는곳에서 이정도의 고통에 저 누메뉴얼 아 타타깡 개바지 아니 무슨씨 아니 아니 당신은 죽을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죽을수도 있습니다 그 하타깡 확률이제 높았다고 할생각해요 확률시간에 소란이 하아 아아 아아 하아 버퍼뿔 여기에 엘리트 하나 더 주시오 하나 더 잡고 오리라 엘리트 절멸자 비팩 점터 다 쓸걸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젠장 포션 안 떠서 망겜 밀즈 포션 버려 이런 나는 멍 앤 이래 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디펙터의 리듬. 근데 이럴거면 앉아서도 됐다. 전기역학. 이거 스넥고가기인데. 엘다 뒤... 더 엘리트 절멸자. 디펙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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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인공 물드. 디펙터. 홉이 하나 있으면 맛깔나겠는데 폭풍이다 두변 수비 외슴 아니? 퍼펙에 맞네 단타맨 응징하는 디펙터 서울 쥐 서울 쥐야 홀로그램이야 스네코라 홀로그램 좋은데 홀로그램은 또 나오겠지 레디 저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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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대 십ps 걷어내기 재활용 역장 나 좋은데 뭘 써야 할지 모르겠군 디넘강 마트루시카도 땅맞게 떴는 방어할 거 있나? 축전기 돈 줘 돈 줘 호시원 줘 아 이심 거 주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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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명력 전환 생명력 전환 아 이심 거 주네 아 이심 거 주네 죽전기 하나 더 있으면 구체 슬롯이 열 하나가 되어버리는데 아 이심 거 주네 아 이심 거 주네 아 이심 거 주네 아 이심 거 주네 보기들 쓰는게 낫지 않을까? 별론가? 사실 뭐 코프트는 의미가 없지 르네코라 60딜짜리 집어가자 아니 왜 인공물 빠지냐 이미 혼란인데 혼란디 혼란란루 차라리 걷어내기가 필요한 상황안이 온지 섬멸을 쇠 섬멸을 쇠 섬멸을 쇠 탈탈탈탈탈 opus reliability iki 시원한데 증폭버퍼 방울? 어렉? 망치 땡 삽이다 삽질하자 와 오 엘리트 간다 엘리트 절멸자 디펙터께서 강림하시어 모든 엘리트를 멸하나니 첨탑은 그를 두려워하여 결함이라 불렀다 리슨 리슨 딸기모공 철함 폭풍하나 더? 까마귀는 누가 잡아주냐 몰라 잡아줘 쨔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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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열판 유성타격 없으면 이거 에너지 높겠네 어? 흠... 울라임님 감사합니다 아유 역학 진짜 오바이란 교우 원개발사 크르르르 온돈? 의자 버퍼 딸깍하면 이김 유성 타격 좀 주세요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야. 가격 개쎄네. 가격 15딜 나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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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격 16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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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네. 아니? 저걸 잡네 아니 뭐 방열판만 씨 무슨 방방방 까마귀 복사각 마족 그냥 생마드를 씹어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? 사람이 될 수 있다구 아니 왜 가까임? 안쓸 순 없지 승인 써야지 안쓰고 어떻게 이길건데 안쓸 순 없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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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치웠나? 일자사격 너 이 자식 3코로만 안 나오면 되는데 심장은 버퍼로 못 막잖아 와 주식할인 그때 그 맛 공통 ㅋㅋ 아 스네크도 할인 2배라 아니 갑자기 할인하네 엄청 할인하는데? 아이씨 말할 놈 자식 아... That is very cold 2 2 2 2 2 3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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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4,5... 3,859점... 5,4,5... 5,4,5... 5,4,5... 5,4,5... 5,4,5... 5,5,5... 5,5,5... 5,5,5...